1.5m 랩소지 주상복합아파트 발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4m 랩소지 주상복합아파트를 소개합니다. 1개동 총 45세대이고 26평형, 28평형 테라스 세대 등 구조 다양합니다. 지하주차장 이용하며 세대당 1.2대 가능합니다. 28타입 병색의 화장실 2개 베란다 드레스룸 구조 보여드릴게요. 영상 끝부분에 구독자 이벤트도 확인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1.5m 랩소지 주상복합아파트 9.8m 랩소지 shelves 7m 랩소지 주상복합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궁금사항이나 집 구경은 이집사TV로 지금 전화하세요. 친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